사진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너 종이를 만드는 방법과 사진을 잘라진 종이에 끼워 넣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너 종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너 종이를 만들기에 앞서 흰색 종이의 색상을 바꾸고 사진에 선과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칼라 피커 폴그라운드 칼라 대화 상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16진수 칼라 코드 입력란에 D, A, D, 9, C, A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또는 를 눌러 흰색 배경 레이어를 앞 색상으로 채웁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랜드 스케잎 레이어의 썸네일 또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 왼쪽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사이즈에 35픽셀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해 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 왼쪽에서 를 클릭합니다. 오프소티에 75%, 앵글에 90도, 디스턴스에 0픽셀, 스프레드에 0%, 사이즈에 10픽셀을 각각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종이에 고정할 수 있는 코너 종이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한 후 Triangle, Left, Top을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폴리건 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픽 툴 모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 오른쪽에서 사이즈에 3을 입력한 후 를 누릅니다. 사진 위에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서 width에 100픽셀, height에 200픽셀을 입력한 후 를 클릭합니다. 삼각형을 사진 왼쪽 상단 코너로 이동합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누릅니다. 를 누른 상태로 회전한 후 를 누릅니다. 사진 코너로부터 삼각형을 살짝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 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를 두 번 누르고, 상단 화살표를 두 번 눌러 삼각형을 이동합니다. 이제 방금 만든 삼각형의 사진과 동일한 값의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트라이언글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클릭하거나, 또는 빈 공간을 더블클릭합니다. 레이얼 스타일 대화상자의 왼쪽 하단에서 drop shadow를 클릭합니다. 이번 강좌 초반에 풍경사진에 적용했던 그림자 값이 동일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경사진과 동일한 그림자 느낌이 필요하므로,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OK를 클릭해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종이 위에 붙인 것처럼 보이는 코너 종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를 눌러을 복제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트라이언글 레프트 탑 카피 레이어 이름을 더블클릭한 후, 트라이언글 라이트 바럼을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를 선택한 후 복제된 삼각형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오른쪽 하단 코너에 맞춥니다. 자유변형 단축키인 Ctrl T 를 누릅니다. Shift 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의 코너를 조절하여 코너 종이 모양을 회전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사진 코너로부터 삼각형을 살짝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 Shift 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두 번 누르고 하단 화살표를 두 번 눌러 삼각형을 이동합니다. 사진이 코너 종이에 잘 끼워진 느낌이 만들어졌습니다. 패널에서 Shift 를 누른 상태로 트라이언글 라이트 바럼과 트라이언글 레프트 탑 레이어를 함께 선택한 후 Ctrl G 를 눌러 그룹을 만듭니다. Ctrl J 를 눌러 그룹 폴더를 복제합니다. 레이언스 패널에서 그룹 1 카피를 더블 클릭한 후 페이퍼 컷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룹 1을 더블 클릭한 후 페이퍼 코너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언스 패널에서 페이퍼 코너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깁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잘린 종이에 끼운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언스 패널에서 페이퍼 컷 그룹 폴더 안에 있는 트라이언글 라이트 바럼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삼각형에 적용된 그림자를 트라이언글 라이트 바럼 레이어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크리에이트 레이어 메뉴를 선택합니다. Adobe Photoshop CC 경고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언스 패널에서 페이퍼 컷 그룹 폴더 안에 있는 트라이언글 라프트 탑을 선택합니다. 삼각형에 적용된 그림자를 트라이언글 라프트 탑 레이어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크리에이트 레이어 메뉴를 선택합니다. Adobe Photoshop CC 경고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드랍새도우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두 개의 레이어로부터 드랍새도우 효과가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언스 패널에서 방금 분리시킨 트라이언글 라이트 바럼 드랍새도우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폴리곤을 를 선택한 후 오른쪽 하단 코너에서 두 개의 면의 그림자 부분을 클릭 클릭해 셀렉션을 만듭니다. 를 눌러 삭제한 후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레이언스 패널에서 방금 분리시킨 트라이언글 라프트 탑 드랍새도우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왼쪽 상단 코너에서 두 개의 면의 그림자 부분을 클릭 클릭해 셀렉션을 만듭니다. 딜리트를 눌러 삭제한 후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사진을 잘린 종이에 끼운 것과 같은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페이퍼 컷 그룹과 페이퍼 코너 그룹의 Indicate Layer Visibility 아이콘을 각각 클릭하면서 완성된 잘린 종이 모양과 코너 종이 모양을 비교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에 내리는 눈을 브러쉬로 만들어 사진을 겨울 분위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더블클릭한 후 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를 선택합니다. 브러쉬 아이콘을 클릭해 패널을 엽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사이즈에 15 픽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브러쉬 패널에서 Shape Dynamics 를 클릭하고 사이즈 지터에 70% 라운드니스 지터에 100% 미니멈 라운드니스에 100% 를 각각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스캐러 링을 클릭하고 스캐러에 1000% 카운트에 1 카운트 지터에 100% 를 각각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트랜스포를 클릭합니다. 오프서티 지터에 0% 컨트롤 오프 플로우 지터 100% 컨트롤 오프를 각각 입력하고 선택합니다. 브러쉬 아이콘을 클릭해 패널을 닫습니다. D를 눌러 디폴트 색상을 불러온 후 X를 눌러 앞 색상을 흰색으로 교체합니다. 사진 위에 클릭하고 드래그해 눈을 그립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소프트 라이트 블렌딩 모드를 선택해 먼 거리에서 내리는 눈처럼 만듭니다. 레이얼 스패널 하단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1 이름을 더블 클릭한 후 프론트 스노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사진 위에 클릭하고 드래그해 눈을 그립니다. 멀리서 내리는 눈과 가까이서 내리는 눈이 자연스럽게 표현돼 겨울 분위기의 풍경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방금 만든 눈 브러쉬는 크리스마스 카드 이미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문서 탭을 클릭합니다. 브러쉬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얼 스패널에서 백 스노우 레이어를 선택하고 사진 위에 칠합니다. 프론트 스노우 레이어를 선택한 후 사진 위에 칠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성탄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 브러쉬를 만들어 평범한 사진에 눈이 내리는 겨울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눈 브러쉬 만들기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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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